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. 강연자로 나선 여의도순보금교회 이영훈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.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소수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이 동성애를 옹호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시즌2는 내년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각 분야 전문가의 총 38회 강의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.